아 아 아 아 아 으 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악시 뭐 아크 있다 으 마케치 아 아 아 다이 다 타야 이 게 몸이 좀 풍는데 야 나 없는데 뭐 특홀했냐? 한참 여기 까칠하냐?! 야 직선으로 가면 될 일을 왜 까칠해 아 여기 지하 같은데 나 여기 싫어 어 어깨 아파 어깨 아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다 죽었다 씨 이것도 못하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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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나이먹고 약해진건지 모르겠네 이리로 가자? 글로 가도 길이 있을 것 같은데? 저기로 안가고? 저기로 안가고? 저기로 안가고? 안녕하세요 고마워 저기로 안가고 와 셰프 어마어마하게 타는거야 이제 이게 안탈사가 너무 힘들어 갑시다 와 죽겠다 죽겠다 고마워 야야야야야 쏴 쏴 쏴 쏴 뭐야 어디서 걸리는거야? 거기 아니냐 요 위압 위 고마워 야 궁대군도 얼었네 우와 까만 혹시 지금 이거 구독자 안들어왔고 영상 접을라 그랬는데 접으면 안되니까 야 이거 조금만 눕히면 그냥 미끄러지네 음 음 음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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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rlock Holmes . gressive . 여길 오세요 고맙습니다 우기 야야야야야야 야!!! 뭐야 이거 야.. 기가 막힌 바다는데? 고맙습니다